지금은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랑이 거래를 또 하러 왔어요 이야 말랑이 거래하는 사람들 엄청 많네 오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새로운 말랑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사서 한번 다른 사람들과 말랑이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구독 어? 너 여매니안이니? 너 눈 구른다? 응? 너도 말랑이 거래하러 왔구나 너도 말랑이 거래하러 왔냐? 너 등껍질 팔러 왔냐? 어 아닌데 이거 내 거야 이건 니 등껍질 말랑말랑하지 않아서 말랑이 아닌데 딱딱이라고 이건 딱딱이 우리 그럼 딱딱이 거래할래? 어 그래 딱딱이 거래 한번 해보자 너 그러면 어떤 말랑이 있는지 올려봐라 한번 나 옛날에 말랑이 거래 좀 해서 꽤는 아이템이 많다 예를 들자면 어 상한피자 이 피자는 색깔이 변해 어? 어? 상한피자? 어 이거 한입 베어물면 바로 배탈이다 그 그 그 그럼 나는 난 이거 그냥 피자 하하하하 그래 그냥 피자랑 상한피자랑 교환하자 그래 내가 더 이득인 거 내가 더 손해인 거 알지? 어 완전 멍청이네 어우 진짜 이런 더러운 거 아무도 안 가지는데 야 요즘에 진짜 핫하다는 허기허기 말랑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네 이 친구랑 한번 거래해볼까? 님 저랑 거래 말랑이 거래요 나 물어볼게 허기허기라고 한번 교환해볼게 잉혈맨 맞으세요? 아니요? 아 아니요? 아 또 알아본다 이거 또 연예인 잉혈맨이면 또 알아보네 아니요 야 어쨌든 너도 말랑이 거래하고 와서 또 이따 거래하자 어어어 A few moments later 까볼까 어? 오 뭐야 이거 전기톱이다 야 전기톱이다 야 룬다야 어 이 전기톱으로 니 딱딱이 갈라봐도 돼? 안돼 어 우리 딱딱이 거래하기로 했잖아 자 오늘의 메뉴 메뉴가 아니지 주 콘텐츠 허기워기 말랑이랑 어떤 거랑 바꿀 수 있을까? 자 일단 이 허기워기 말랑이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? 이거랑 거래하실 분? 어멘아 어 허기워기 진짜 가지고 싶다 나랑 거래할래? 그럴까? 한번 들어와봐 나도 도움말랑이 많거든 오케이 한번 들어와봐 이거 로봇승으로 한 건데 올려봐 어떤 말랑이 있는지 어 이거 내 돼지저금통이야 내가 무려 5년동안 모은 돈이라고 5년동안 모았어? 와 이거 완전 배 가르면은 엄청 많이 나오겠네? 그치? 내가 그러면은 기다려봐 이걸로 갈라볼게요 안돼 내꺼 안내거지 아 안돼 야 100원도 없대 100원도 없어 100원도 없어 야 니 등껍질이 더 딱딱이 위 안돼 어멘아 이건 내꺼야 야 근데 그걸로는 안되지 더 올려 그..그럼 우리집 고양이 뽀삐? 야 너는 정도 없냐? 허기호기가 더 갖고 싶은걸 허기호기는 밤마다 쫓아와 부르지도 않았는데 허기호기는 우리 방으로 막 기어서 들어오더라 귀여운 애지 너 다른거 올려야돼 으으으응 내가 여기 거래터로 뺏겼는데? 야 얘랑은 거래 못하겠네요 안돼 옆에다 잠깐만 기다려봐 너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일로와봐 어? 그 세개를 가지고 와봐 응응 저기 그 조합을 할 수 있는 조합대가 있어 한번 그 세개를 한번 조합해볼래? 세개를 넣으면은 더 좋은거 줄 수 있거든? 조합대? 응 조합대다가 그 고양이랑 구운피자랑 어 배줄공도 병울밖에 없던 한번 해볼게 응 해봐 아니 뭐가 나올까요? 봐봐 봐봐 뭔데 요새 유행하는 게임기다 하하하하하 영현아 이거랑 허기호기랑 바쁘지 않냐? 어? 야 너 정정조합거던데? 하하하하하 야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요즘꺼라도 닌텐도 아니잖아 완전 구식 구식이구만 안바꿔 아니야 야 자 나는 한번 허기호기랑 거래하실 분들을 좀 모집해보겠습니다 어? 아 이분 들어왔다 자 거래하는거 잘 봐 허기호기 올렸습니다 자 올리세요 어 허기호기 있어 이사람? 오 저쪽도 허기호기가 있는데? 어 그러네 자 그럼 교환 허기호기랑 바꾸자 허기호기랑 바꿨습니다 하하하 똑같은 허기호기랑 바꿨다 내가 그러면은 내가 잘 봐 내가 말랑이 몇 개 모았는지 보여줄게 허기호기랑 옛날에 샀던 영이 어? 영이? 여기 보면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영이 아니죠? 영이 인형을 살 수 있습니다 어? 영애나 어 지 그거랑 내 세모랑 바꿀 생각은 없니? 야 세모야 얼굴만 갖고 있잖아 하하하 하하하 아니야 이 영이보다 세모가 백배 더 좋은데 아잇 이거 누가 봐도 아닌거 같은데 이거 너 가져 이거 내가 가질게 아 안돼 안돼 야야 내 영이 어딜 끌고 가 하하하하 내 거야 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어쨌든 내가 네모도 있거든? 이 네모랑 허기허기랑 그 다음에 0이랑 한번 조합해볼게요 허기허기 넣고요 그 다음에 0이 넣고 동그라미랑 네모랑 네모 넣겠습니다 4개를 한번 퓨전해볼게요 과연! 3, 2, 1, 업! 3만원짜리 나왔어 뭐, 뭐야 이게? 뭘로? 염에나 악이 나겠구나 그러게 뭐 이상한 거 나오긴 했는데 비싼 거 같기도 하고 한번 다시 조합해볼게요 다시 괜찮아 테니스군까지 넣어서 야! 3만원짜리 넣어서 9천원짜리 나왔어 염에나 아 9만원이구나 이득 9만원 9만원! 야 니 것도 줘봐 니 것도 니 것도 같이 줘 아 맞다 여기도 교환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니 것도 같이 내가 넣어서 조합해줄게 이것도 먹고 니가 그 게임기랑 내 오토바이랑 이 인형 내가 아끼는 애착 인형도 같이 넣어줘 알아서요 엄맨나? 이거 가져가 가져가야지 내 거야 한번 니가 진짜 금손인지 아니 똥손인지 이번에 결과가 나올 거야 9만원짜리 오토바이랑 그 다음에 좋은 거 다 넣어 과연 갈게 엄맨나 우리 구릉단은 과연 어떤 것을 뽑을 것인가 과연 싸구려를 우와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엄맨나 부럽지 18만원짜리야 18만원짜리 네온 오토바이? 야 뭐야 아이 붙지마 가난 붙잖아 야 그거 땅바닥에 놔봐 어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내 거야 야 우리 한 번 한 번 더 조합해볼래? 내가 돈 있으니까 만원짜리 하나 살게 좋아 어 오케이 우리 한 번 한 번 더 해보는 거다 어 오토바이는 조합을 못하는데? 그 오토바이는 조합 못하는데? 음 에이 뭐야 아 어쨌든 그러면은 이번에는 비싼 것만 조합해보자 어? 잠깐만 어 어? 야 어 저기 앞에 다른 조합대가 있는데? 보여? 아니 저거 이 20K 뭐야 이거 무슨 조합대야 이거는? 아 니 오토바이를 여기서 조합할 수 있나봐 비싼 건 여기서 조합할 수 있는거지 형님 나 조합할 수 있어 아 진짜? 여기서 조합해야겠다 그럼 니 오토바이 조합해보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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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멈춰 잠깐 내가 허기허기 한 마리 더 사서 너한테 줄게 한번 좋은거 뽑아보자 이번에 어? 아 아니네 이거는 같은걸 6개를 조합시키는거네 아 그럼 옆에 있는거 가보자 옆에? 여기? 레인보우 토이 이건 뭐지? 뭐해 이건 이곳은 이곳은 안된 여기도 안되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니 오토바이도 줘봐 내가 허기허기 두 마리 샀거든 300로복스 주고 이거라 니 오토바이랑 합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볼게 που 랭 που 랜 줘 여기 있어 염애나 흐 clo 짜펑 우리집 전개 산이야 어 은 deben아 이거 좋은거 나오면 너한테 꼭 좋은건 줄게 어 알았어 절대 사기 치는거 아냐? 어어어 그 그렇지? 너만 믿을게 여민아 이 오토바이 꺼 와 진짜 비싼거네 오토바이? 아 이 오토바이 조합이 안되네 진짜 른다 이거 조합 안된다 나 이거 조합 안될지 몰랐는데 어? 여민아 그럼 돌려주지 않겠어? 응? 사기? 사기야? 여민아!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구요 자 제가 또 말랑이 사기를 쳐버렸네요 본의 아니게 여민아 나 엄마한테 혼나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려 부셔버리겠어? 응 돌아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 뿅 구독 뿅 뿅 좋아요 뱅 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